빠져 빠져 기도 써야돼 기도 어이 따라오네? 오우야 정지됐다 들어가지마 저기 들어가면 안돼 자아 정권 아까운데? 스피어로 왼팔이랑 오른팔 같이 스플댐 스플댐 실패? 왼팔 오케이 아니 훔치.. 훔치기 뭐있나? 오른팔 그 다음 기도 한 번 더 벌써 끝났어? 한 5천만 뛰어라 5천 초코바 훨씬 더 세보여 저러니까 와 진짜 5천8백 되었네 히트상태네 거기다 초코보 개센거 아니야 사실? 다음팩? 아아 피 안맞았다 안맞았다 버스트 안되겠지 또? 또 3팩하면서 초기화되겠지 이거? 안될것 같긴 한데 시도는 해본다 우와 1400 자 클라우드가 다 찼거든요 이거는 해볼때는 애끼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바로 쓰구요 3팩 이거 근데 리미트 중간에 씹힌거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티파 리미트를 채우는게 답인거 같은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역시 에어리스가 2칸을 채워야돼 항상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버스트 작전으로 아 촉수가 엄청 많아졌네 촉수 좀 잘라야겠네 그 다음 티파 리미트 좀 채우다가 비계 한번 하고 다시 비계 한번 하고 오케이 다시 기도 한번 해주고 이대로 갑시다 그리고 또 레피드로 어 다 잡았네 그럼 버스트 잘 보여요 음 아주 잘 보입니다 멀쩡합니다 제 눈이 이렇게 채워놓고 오케이 다음 클라우드 그거 말구요 그거 말구요 레피드 H 그래 얘네들로 모아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더 낫겠다 티파가 어? 아 이 상태로 멈췄어? 그리고 에어리스 2칸은 3시 3시 한 마리 남았어 저기 오케이 됐지 아 D가 있어 아직 뭐야 G? Q? 엄청 많은데? 촉수 왜 이렇게 많아? 촉수물이네 와 너무 많은데? 다음 O 오케이 다음 T 이게 너무 숫자가 미친 듯한 숫자인데 에어리스 한번 여기서 채우자 어 뭐야? 즉사기 맞았나? 저거 뭣이요 저거? 뭔가 직사기 같은걸 맞은거 같은데 어 티파 채우고 살려 오케이 그 다음 리미트 별의 수호 그리고 수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부터 쓰고 랜서틴 회복좀 회복좀 회복해주세요 그 다음 에어리스를 항시 채워놓고 또 자 티파 거의 다 찼어요 2칸 채워서 다시 기도 한번 돌려주면 다시 안정권 됐고 오 오케이 됐지 이제 어 히트야 아냐아냐아냐 너 말구요 너너너너 거의 다 찼어 지금 아 뭐야 다음 페이지 아아 어 괜찮아괜찮괜찮괜찮괜찮괜찮 괜찮 좀만 더 할수있어 좀만 더 리미트 좀만 더 아아 이 너무 짧다 리미트 저 조금 남은거 딱 해가지고 히트 때 때려박았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아 이제 찼어 아 아까 찼어야지 괜찮괜찮괜찮아 이따 쓰면 돼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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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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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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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미트를 때려박습니다 이제 와 버스트까지 됐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비기 버스트 퍼센티지 올려 185 한번 더 오케이 아아 3패로 넘어왔다 조금 더 때리고 싶었는데 나 3패이지 저걸 피해 가면 싸워보라는거야 이제? 촉수는 아직도 있네 팔 두개에다 촉수 다 겹쳤네 이제 오래가려 아 시간정지? 일단 팔부터 끊자 팔을 끊어 어 그냥 들어간다 이제 그냥 그냥 넣어 그냥 그냥 해 그냥 펴 팔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? 우와 하필 저거를 캔슬 당하다니 래피드로 파리랑 같이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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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오고 왔는데 그래도 히트 히트! 어? 아 저거 정통으로 맞았네 저걸 히트! 꼬리! 에어리스 독한 빨리! 촉수 B를 쓰러뜨렸다 오케이 기도! 오키 좋아요 이렇게까지만 해두면 이제 안심이지 자 게이지 살짝만 채우고 이렇게 안정권을 채워놓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다 레이버 한 방 갖고 아 또 블락이야? 아아 패턴 지겨워! 어 멈춰있어 어 얘 풀렸다 빨리 촉수를 부셔주세요 다음 촉수 에프 촉수와 에프의 조합이라니 아주 좋네요 또 없나? 팔 자랐고 기도는 에끼자 그래서 레이저 한 번 싸도 될 것 같은데 레이저 한 방 딱 맞을 것 같은데 팔 어 어디갔어 이건 또 뭐야 와 와 힐팀 빨리 때려야됨 아 아 아 짠 가뿐 돼있지만 어 안 죽었다 진 않았는데 거의 반 죽었네 아 아 아 아 아 좀만 더 제발 자 이걸로 마지막 끝 끝끝끝끝끝 어 블락이야 아 하필 이 타임에 촉수가 어 근데 잡혔.. 잡았다 근데 잡혔다 다행이다 아 아 49번 솔져 저런 저런 그러게 하필 마지막 타이밍에 블락이었는데 으하 오 오 부츠를 또 와주네 파레슨 아 미안합니다 S4 미안합니다 어 치료 다 해줬나봐 어 빠른데 심지어 칼자국도 없어 근데 파레슨 찔리는건 진짜 진짜 의외였다 인사도 하고와 예의도 발라 그냥 휩 떠나지않고 가만있다 인사하고 가네 착하기까지 한대? 배치 배치동을 말하는거죠 이제 나가서 헬기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동료들 다 어디갔남? 아 저있다 저있다 기둥 뒤에 가려있구나 어 근데 나 못가 클라우드 일단 동료들보다는 세피루스를 따라가야된다 그건가? 새로운거 들어오지 않았고 뭐 피 다 찼겠지만 잠깐 쉬는겸 다 회복하고 어디 보자 대체해볼까 유령들이 딱 안내하고 있는 길을 동료들이랑 좀 같이가지 언제나 이렇게 혼자서 할라고 여기까지 가면 되는거지? 뛰어 뛰어 빨리 어? 아 사다리 사다리 잠깐만 근데 저.. 저 벤치가 아까 그거랑 다른거잖아 어 여기 할인품목이 다를수도 있겠네요 응 다르다 오케이 이런거 사야지 피닉스의 꼬랑지도 사고 오케이 이게 근데 신기하게 항상 세일품목만 사는데도 모자르거나 그러진 않네 물론 제가 잘 안쓰는것도 있는데 일부러 마나쓰고 와 높아 어우 고소음포증 어 저기있네? 에? 단편은 아무래도 아니죠 쿨탐이 40시간이 넘는 게임이라서 파트1도 2번 전부 어 저 헬키 그대로 대기하고있네 동료들도 대기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제 탈출하고 여기서 우중추관되서 나가는거 같아요 괜찮은데? 응. 그리고? 히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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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 헬기가 아발란치 헬기를 격출시켰고. 저거 뺏어.. 뺏어 타고 못가나? 응? 누구시더라? 이 친구 누구더라? 아아. 루퍼스? 어 그러네 여기서 나오네. 하긴. 어. 아버지 죽고 바로 나오지. 이렇게 생겼구나. 흠. 하아? 아아가이. 신로 부트부스 찰스다로가? 에이아리스 오이에니가에스. 흠. 그래도 한 중2병하게 생겼다. 치렁치렁하고. 나 따라오리모 노고률. 잊댁. 마렛도. 다는. 히히. 아아. 어마에뭐 스윙이 코이. 으으앗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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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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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첫부분이랑 약간 오버랩되네. 수읍. 이 클라우드만 남아가지고 애들 막 보내고 작전 실행하고 막 그러던 그 부분이랑 그 부분이랑 살짝 그 기분이 설마 혼자 남아서 보스 연전하는 거 아니지? 어 뭐야 진짜잖아 이러면 안되지 이건 좀 오바지 어 쟤 총도 좋아 그 금색 그 어우 연계가 있네 그 금색 똥총이 아니야 스냅립 일단 피하고 안피해져 어 둘이서 계속 연계를 하네 일단 개부터 잡아야겠다 아 여기 계속 맞는데 너무 빠른데 속도가 쓸 수 있는거 맞어? 래피드 말고 브레이버로 연계가 너무 거지갔다 잠깐만 썬더 우와 저거 어디서 배운겨 멋있어 보이는데 킬이 넘어시다 온다 아아 이걸 못피해요 자 세제를 다시 잡고 아 뭐야 바로잡혀 이거 왜케 경직이 많어 킬 또 뭐 못쓰겠지 뭐 아 뭐라 쓰고 싶은데 그래 반격있지 참 이거 또 이미 글렀겠지 근데 딱 개부터 오 됐다 됐다 먹혔다 반격 바로 먹혔네 한 번 더 이건 그래도 먹힌다 오케이 걔 잡아야 돼 걔 한 번 더 반격 오 2패가 있나 이것도 설마 어? 마스카 기리기리라 다가 여기가 하하 이거 하하하 이게뭐야 하하하 뭐야 이거 루퍼스 왜케 쎄게 나와 원래 안그랬잖아 레이거니야? 뭐야 저거 왜이렇게 강해졌어 아 이런 아 감전 아 경직 경직되면 안되는데 아 이럴 때 안쳐 또 와 레이저코인 아 케일가 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걔부터 잡은데 스모크포인? 못피하나? 아 못피야 못피해 그래서 스킨건 또 안맞는다 계속 아 또 아 또 돌아가 아 자꾸 자꾸 스킬 낭비시켜 저거 걸면은 안오는거 아냐? 자쿠 스킬을 빼는디 페알라 한방 아 방금 쓰고 딱 경직 풀리고 돌리는데 자 한 칸 찰 때까지만 잠깐만 돌리고 썬더 썬더샷 썬더를 주인한테 써주면 그걸 쳐서 날리는거구나 아 이거 못 지나갈텐데 에이 씨 썬더 썬더샷 자 걔 걔 걔 와우 다음 페이지가 되니까 걔가 직접 울지를 잘 안내 말하자마자 무난 차라리 그냥 때려볼까? 이러다 끝이 없어 한대 때려 때려 맞지도 않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자 괜찮아 리미트가 점점 차고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시간 끌면 이기긴 해 시간 끌면 결국 내가 이기긴 해 아 이거 맞았다고? 아우 저거 뭐 개 목줄이야 저거 초록색 아니 왜 맞냐 자꾸 또 오네 잠깐만 온다고? 그렇다면 한번 맹해주마 안때려 안때려 아우 개똥같애 에이아이 저 에이아이 일부러 저런거 아니야? 썬더샷이잖아 아 피야돼 이거 피한 다음에 써야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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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포인 그래서 거의 다 샀어요 일단 걔부터 때려 잡으면 아마 될거 같은데 여기서 반격 루퍼스 오케이 하나 들어왔어 우와 들어가도 힘들다 자 완전 끝자락임 찾았어 오케이 여기서 개한테 하는게 맞는것인가 그게 문제야 개한테 해야되나 이걸? 개한테 해야되나 하나 많은 마니아가 문젠데 과연 이거를 여기다 쓸 가치가 있는건가? 몰라 야 그거 맞으면서 쓰면 어떻게 해 어 된거 같다 이제 두 명이예요 또? 또? 아니 근데 루퍼스 전투 우와씨 뭐야 이거 원장에서 루퍼스 밥 아니었나? 그냥 일반인 아니었나? 저거 왜 저렇게 바뀌었어?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전투 아니었나 이거? 저거 일반인이 아니야 저거 미쳤어 왜 저렇게 바꿔놨어? 자 일단 간팔 안썼는데 커맨드 하나하나가 너무 아깝구요 그래서 간팔 안쓴 상태에서 일단 파이어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자 400 어 내성있네 오케이 불은 아니야 얘는 그 계급이 그런거였죠? 헬기전에서 되게 금방 끝나고 넘어왔었는데 아닌가? 내가 공략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나? 하하 뒤에가서 총 쏘고 그러네 원장에서는 이 부분 전투가 개쉽었는데 오 이거 이건 상상 초월인데요? 와 어썸트에 방어 모두 썼는데 폭발했어 이것도 결국엔 리미트 때까지 뻗쳐야겠네 뭘 하질 못하네 진짜 뭘 하질 못해 왜 안 때려 이럴땐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그냥 첫 방에 간팔 쓸 걸 그랬나 아 커맨드가 안 차네요 아예? 아 됐다 간팔 한번 씁시다 써봤자 근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물리 마법 모두를 모두 버스 케이지를 채울 수 없으나 공격 후에 빈틈 버스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공격 후에 빈틈을 보일 때 버스트를 시킬 수 아 즉시? 아 특정 기술 즉시 내성만 잔뜩 있고 약점 없고 즉시라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데 어우 이것도 안되는데 그런게 가능해? 이런식으로 때리는데 아 이거 참 이거 참 아 기간이 너무 짧다 자 일단은 회복 한번 하구요 장전때 패라는건데 어 이럴때